자, 얘는 2월생. 얘는 3월생 수컷. 얘는 2월생 암컷인데요.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. 애교가 많아서 얘만 남겨놨어요. 얘는 수컷이라고 한마디 남겨놨더니만 지금 이렇게 까칠하게 이러고 있네요. 어, 이리와.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아이, 예쁘다. 어디가. 얼굴 좀 보여줘. 어디가. 아휴, 오랜만에 산책하니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어, 네 동생은 뭐하고 있어? 네 동생은 저렇게, 어? 신질내고 있어?